아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제 눈물 다 가지고 가셨어요 뭐요? 제 눈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눈물을 흘리게 할 만한 게 있었나? 그치 머리 잘랐나요? 머리가 짧아서 해야지 좀 이렇게 스타일을 좀 냈죠? 긴장도 좋겠어요 맞아요 괜찮아요? 네 멋있어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멋있다 내가 이거 뭐 노력해서 뭘 얻겠어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그래도 이제 조금은 그렇죠?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아니요 왜냐면 며칠 전에 엄청 추웠거든요 다음 주에 출때 항상 누가 엄청 추워지기 전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쵸? 항상 비가 오고 나서 추워지고 비가 오고 나서 더워지고 안녕하세요? 네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왜 안 들고 나왔어요? 뭐요? 긴장해요 왜 안 들고 나왔어요? 맨날 마스크 쓰고 인사하니까 잘 어울려요 좋아요 사실은 되게 찐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뒤로 갈까요? 누구야? 하야되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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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